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람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웃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맘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람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웃어볼까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맘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만약에 널 위해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면 아멘